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자신들이 그래도 스스로 갈고 닦고 노심초사 고군분토 하였는데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인 겁니다. 폭망, 좌절보다는 기폭제로 걸림돌보다는 디딤돌로 삼아서 대학의 발판을 삼는 아주 훌륭한 기회의 그 시기인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6평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망정이지 이것도 없었으면 정말 어두운 터널을 까만 데서 어디를 향해 될지 아마 깃발을 스스로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냉철한 자기정험도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6평에 관해서 이후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총평과 해설을 진행해 드릴 텐데 우선 난이도, 그래요 쉬웠습니다.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쉬웠는데 이게 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죠. 쉬웠다는 느낌은 드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그러면 다음 상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현순위의 트렌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년에부터 이제 어떤 고난도 문화이나 살인자급의 송곳 같은 문화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상황이죠. 충분히 변별이 갖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어, 그래? 풀 수 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푸느냐? 짧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가려 하십시오. 그러니 수학하지 마시고 논술하지 마시고 물리학을 하십시오. 즉, 이 물량의 연결과 조합에 대한 사고 행동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문항에서의 경향을 얘기하고 물론 구평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결국 연조업이 요즘 밀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의 경향에 맞춰서 연결과 조합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에요. 이 연결과 조합이라는 것이 바로 17번 같은 경우에 차기장.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수특에도 비롯된 문화이긴 하지만 결국 나와 있는 정보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율이라는 것이 이것보다 이게 몇 배니? 하고 나가는 거고 정량적 값 하나를 구하는 거 아니고 서로 비율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드는 것이 11번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자료 표로 나왔지만 어차피 이거 비율이에요. 운동량 얘기라는 거. 12번도 전기력. 어차피 그것도 비율이 합니다. 4F, 5F, F. 결국 4와 1과 5에 대한 비율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13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질량의 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의 비율, 충격량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18번. 그래요. 이거 전자기 유도 문항인데 이것도 결국은 플러스 1의 증가냐, 마이너스 1의 감소냐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것도 한 번 잡고 비율로 어차피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19번, 20번도 마찬가지죠. 포텐션, 에너지, 역할, 에너지 관련성이 얘기되는 부분이고요. 20번. 운동법, 축구와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결국 M 1로 가시고 V도 1로 가시고 운동에너지 E0도 1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12번과 20번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은 상관관계 뭔지 알죠? 이것이 수학이라면 연립방령식이지만 우리는 수학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고 행동을 기반하는 연립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해서 엮어나가라는 것이에요. 12번 같은 경우는요. 정기력인데 결국 4분의 A에서 A로 방향이 다른 그래서 4분의 5에 의해 변화가 결국 힘 4의 변화를 초래했다라는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바로 쑥, 한 줄, 두 줄 우리 한 줄 컷, 두 줄 컷 좋아하죠? 이건 1분 컷, 30초 컷이에요. 또 20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번, 1천도 원반의 모션 얘기라는 것인데 결국 EC와 마이너스 6의 변화가 가속도 4분의 1의 변화를 주었다. 거기서 바로 C의 질량, 우리가 초절이기에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3초 컷, 한 줄 컷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문항지를 보시면 문항지 구성에 당혹스러움이 보였죠? 보통 4페이지에 4문항 그런데 이번에는 3페이지까지 17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고 3문항만 남겨놨습니다. 이러다 보니 마치 수학시험지처럼 그 20번 밑에 공간에 엄청 넓게 남겨놓은 게 엄청난 계산이 있나보다 라고 당혹스러움을 먼저 가졌겠지만 이것이 사실은 배려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배려냐? 우리의 심리를 잘 조절해 준 거예요. 이거를 살려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평가원은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배려를 주는 곳이에요.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있느냐 하면 이 문항들이 3페이지까지 17문항씩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문항에서 시간을 짧게 짧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3페이지라는 그 느낌. 자 그리고 결코 20번 밑에 공간이 넓다 그래서 산수를 길게 하고 그런 문항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결코 그런 문항은 지금 진행되지 않습니다. 욕먹습니다. 짧게 가는 거예요. EC와 마이너스 6의 변화가 4분의 1의 가속도 변화를 줬어. 이렇게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런 그 경향은요. 중위권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변별력이에요. 소위 이제 2등급 3등급 얘기하는 이 부분. 왜 훌륭한 변별력이냐.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걸릴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죠. 짧게 짧게 빨리 푸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썼느냐. 고정된 상위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상위권 보장 없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의 이 문항이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겠지만 1컷이 48입니다. 그러면 한 문항에 대한 까딱, 한 문항에 대한 착살, 한 문항이 날아갔을 때 이 한 문항이 2점짜리냐, 3점짜리에 따라서 3점짜리 한 문항? 같은 한 문항이지만 2등급이 되죠. 그러니까 상위권의 보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는 물리를 어느 정도 잘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수능 물리학을 잘해야지. 여러분들 물리학 잘하는 사람이 수능 점수가 마킹이 잘 되는 게 아니랍니다. 수능 물리의 컨셉을 읽고 거기 방에 맞춰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이 몇 달간의 고생하는 기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부터죠. 6평 이후에 우선은 냉철하게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 내 이 노형은 몰랐어. 아, 내가 문제 푸는 능력이 좀 딸리구나. 이런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할게요. 하나는 학습적인 상황과 하나는 교과적인 상황인데 각각 투트랙으로 살펴보십시오. 우선 실전장에서의 자신의 그 상황과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의 그 이격감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문제를 풀고 책상에서 준비를 하고 이럴 때 상황과 실전장의 상황을 정말 확실하게 찾아내야 돼요. 굉장히 편하게 공부하거든요. 하지만 실전장은 이 세상에서 매우 불편한 장소이자 그날은 정말 불편한 날이죠. 우리가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실전장을 염두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실전장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풀 수 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안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식체크가 수능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수능은 정말 말 그대로 수학능력, 사고행동을 기른 요소고 지금의 이 물리학,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물리학의 경향은 너무도 지금 이러한 철학과 기조에 잘 맞는 상황이랍니다. 자,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실전장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제 교과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 투트랙으로 이 운동력학, 여기에는 전기력도 포함하고요. 연력학도 포함도 있고 특산대성 이론도 포함하고 그리고 자기장의 중첩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연 얼만큼 심플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심플한 핵심적인 뼈대에 그 주축이 되는 요소라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관되게 준비를 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문항 앞에서 일관된 루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뭐 응용이 돼. 여러분들 지금의 이 수능 물리학은요. 응용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진행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랍니다. 뼈대는 정해져 있어요. 얼만큼 스스로가 심플의 최상급을 갈고 닫고 있는지. 역학신공 1, 역학신공 2, 로테이션 볼륨 3에서 실컷 연습을 함께 할 겁니다. 물론 균형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은 이 부분이 열문항 가랑의 주제가 되는데요. 이 비역학 파트, 이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번에 5월 학평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시험지에 들고 와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틀린 걸 보니까 전부 다 이쪽 부분인데 그거만 다 합쳐보니까, 틀린 것만 다 합쳐보니까 무려 15점이나 와요. 그러니까 날리면 안 되는 것만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한 학습이 진행돼야 되는데 특히 이 비역학은요. 뭐 이거하고 저거 막 파도 이런 게 아니고 교과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즉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다이오드가 포함된 동전기회로 중딩 때 그런 복잡한 쓸데없는 그런 전기회로 하는 거 아닙니다. 딱 교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즉각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 순방전압과 아무리 보이는 게 복잡한 이번 복잡한 여론도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이더라도 결국은 교과 방향은 즉각 반응하여라. 순방역방전압 확인해서 전류에 흐른 루트를 확인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 세 가지 보라죠. 첫 번째는 바로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반대에 들어간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빵빵 무슨 전류? 총전류 위치 확인한다. 이번에도 이 전류계가 놓여있는 위치가 총전류 위치라는 것. 그리고 분기점, 점 찍으세요. 그럼 보여요. 아무리 복잡하여.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비비 꼬고 이런 회로를 여러분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의 방향에 맞는 그런 상황 하나의 예를 들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역학 파트는 즉각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 우리 최근에 볼륨3 개강했지만 1주제부터 20주제까지 20문항이 20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번 훑으면서 우리는 개념의 일순환. 그것이 이제 10번이 반복해서 10번의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균등의 학습. 이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6평이에요. 실망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인류는 지금 하는 자입니다. 지금 제대로 파악을 끝내놓고 그리고 한 발, 두 발부터 진행해 나가는 이런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해설 강의 진행해 드리는데요. 좀 병원 드렸고요. 자, 주요 문항 해설로 가는데 5번과 그리고 10번부터 쫙 20번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 외치죠. 물만대! 하고 외칩니다. 물량 만점하고 대학 갑니다. 갑시다. 물만대! 그렇죠. 자, 5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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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